안녕하세요. 벤쿠버 써니입니다. 월간만에 벤쿠버 벼룩시장에 왔습니다. 벼룩시장은 거의 상설매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토요일, 일요일, 월요일,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문을 엽니다. 입장료는 한 사람의 2불씩입니다. 건물이 넓습니다. 이 건물 안에는 362개의 판매부스와 스탠드가 있습니다. . 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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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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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탠드 80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, 우리 봤어? 어, 어, 맞다. 어, 어, 갈까?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.